자 3,2,1,0 발사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 카트라이더 방송 비짐니칼입니다 지금부터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나 버섯 동굴 이거 깨야겠다 2등이야 저 새끼 왜 이렇게 잘 달렸냐 아 저 새끼 존나 다 달렸네 저 새끼 존나 다 달렸네 아씨 부딪혔어 오늘 이거 1등 짓습니다 가자잇 빠르다 이거 안 돼 쟤 안 돼 쟤 이게 힘 réalité 놔둡 1등 도대체 아 음 수고해요. 깼어요. 됐네반네. 좋아요. 시청자분들께 받침미. 1등. 1등 찍었습니다. 다시. 빌리지 부미 턴을 1등 찍어야 돼. 빌리지 부미 턴을. 부미 턴을 아직 1등 못 찍었어. 23.43인데. 빌리지 못해. 빌리지 못해. 빌리지 못해. 빌리지 못해. 뭐야? 와, 빠져나? 안 돼? 안 돼? 안 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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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개. 총 8개다. 운다를 해보라고요. 운다 1등. 운다 보통 채널 1등 해볼까요. 제가 28초 38이거든요. 해볼게요. 운명의 다리. 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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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사용되었다. 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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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간이 아깐깐깐, 뚝뚝뚝뚝뚝뚝뚝 아까랑, tow, 타 bears 타벡 Mo 타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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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댕각인데 타벡 타벡 너무 쉽다. 이따 좋아요! 이 플레이를 곰에 가볼까? 계도전차 지워볼까? 계도전차도 쉬울 것 같은데 계도전차도 가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